XSFM 입니다. I, D, W, K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464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윤세민 리터와 유승균 PD가 함께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덕질인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홍성갑은 본편입니다. 본편은 유료잖아요. 그런데 돈 내는 게 저죠? 네. 유료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영화 망했는데 왜 이 타이밍에 이걸 들고 나왔을까요? 우리가. 저는 딱히 망했다고 보지는 않고. 1위일걸요? 저 판매 실적 말고. 보고 나와서 관객이 하는 말. 물론 그걸 기준으로 하면 망한 건 맞아요. 저도 상당히 불만족했거든요. 네. 그런데 괜찮아요. 다른 적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본편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미리 밑밥이라도 깔아놔야 되겠습니다. 이게 굳이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을 너무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이 영화를 처음에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 찍을 때 광고할 때 토르인 것처럼 하지 말고 무슨 스파이키드2. 실제로 그래요. 이 영화가 집중한 부분이 어린이 관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니면 가라데키드 2022 뭐 이런 식으로 홍보했으면. 그래서 오히려 그런 테이스트를. 차라리 아무도 배신감을 안 느끼지 않았을까. 유치한 테이스트를 견디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분이면 영화를 좋아할 텐데. 네. 저같이 그거를 좀 못 견뎌야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하고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마블 영화를 안 좋아하잖아요. 아이언맨 시리즈를 위시한 그 영화들을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가오겔이나 토르 같은 경우에는 그 뽕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토르 라그나로크겠죠. 1, 2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금 테이스트가 3편의 라그나로크 영화의 방법을 가지고 2편의 퀄리티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미 대륙의 팬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하드코어 팬들은 5, 60대예요. 네. 이 사람들이 큰 충격을 먹고 나온 거죠. 세상에 이런 하면서. 그런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1, 20대를 미리미리 잡아놔야 되는 타이밍이 또 왔거든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철권의 고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방송을 들으세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그 영화에겐 거의 없어요. 금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 스판덱스 영웅전입니다. 광고 읽으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구속 없이 안전한 두 번째 인생. 이해가 요양원.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프로넥. 120년 전통의 덴마크 프리미엄 씬바이오틱스. 큐비엔 사르락토 프로바이오틱스. 반려세제의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엔 둘을. 두 개의 손길엔 셋을. 안전과 안락함을 꿈꾸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양주 예가 요양원.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큐비엔. 제주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참 좋은데. 커피포트 안에 적어줘. 닦아도 닦아도. 어쩐지 찝찝하다던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그렇게 많다던데.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맞냐? 텀블러는 또 어떻고. 좁은 입구에 청소하기도 힘들지. 쾌쾌한. 가습기는 말도 마.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 청소를 매일 해도. 찝찝한 게 사실. 닦기는 또 어찌. 안 싫어. 이거 대체 어찌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숨은 데엔 반려세제 클리빈. 깨생 광고. 깨끗한 생각. 네. 저희는 보통 원고 같은 데서 엑셀 같은 데 깨생이라고 적혀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깨만 써도 됩니다만. 그렇죠. 나중에 깨 광고가 들어올까. 예가 요양원에 얘만 쓰면 못 알아보거든요. 네. 왜 감탄사? 이러고 있는데 깨 쓰면 깨끗한 생각인 줄 압니다. 대본에서는. 클리빈 식기, 세척기, 후기를 보면 임모화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식세기 1을 마치고 나면 문을 열어보잖아요. 문 안쪽 스테인리스까지 그리고 그릇, 유리잔까지 반짝반짝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 얼룩도 없고요. 새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활을 구매하신 분들이. 그릇은 물론 식세기까지 깨끗해진다는. 네. 부작용이죠?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후기가 있습니다. 이 세제에 대한 정보를 살짝 드리자면은 세제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1종은 과일, 채소 식품을 씻을 수 있고요. 2종은 식품을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도구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과일, 채소 식품을 씻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종은 청소나 조리기구의 외관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릇을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클리칭과 클리빈은 안전한 고급 원료를 사용하지만 효소나 유럽산 원료가 1종 대상 원료가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2종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죠. 법상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온 물건은 최고로 높은 등급을 주지 않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최고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퀄리티를 갖고 있어도. 깨끗한 생각 제품 4종 중에서 주방 세제의 위생용품은 클리칭과 클리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세제라서 조리기구 세척이 가능하고 음식이 닿는 부분, 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바스켓, 튀김기, 석쇠, 텀블러, 냄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리빈의 경우에는 텀블러 세척 외에도 식기세척기용 세제나 젖병 세척제로 사용하여도 절대 절대 안전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절대 절대. 다른 물건들에도 허구한다라는 말이라 지겹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깨끗한 생각은 후기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솔직히 세제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7월 말까지 여행용 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캠핑하시는 분들 아주 유용하겠죠? 그런데 여기 여행용 키드라고 적혀있군요. 유면상 PD가 본인 아니게 키드가 많잖아요, 집에? 그렇다고 증정할 수는 없잖아요? 입양을 시켜드리진 않습니다. 여행용 키트를 증정합니다. 기본교양, 슈퍼퓨어로 문학의 인해 스판덱스 영웅전 자, 스판덱스 영웅전 장마철 시즌 겁니다. 스파이어로 얘기를 하지만 언제나 스파이어로 얘기만 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가 오고 있어요. 네. 천둥, 번개에서 치면 토르가 오는 건가? 우리는 지금 장마철 한복판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는군요. 네. 토르! 토르 1962년 스탠리, 레리에버와 제커비 이름절이죠? 네. Thor, Saw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데뷔는 Journey into Mystery라는 SF와 판타지를 다루는 만화 잡지였습니다. 잡지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자면 보통은 앤솔로지라고 하죠. 여러가지 편이 섞인 항공원의 잡지를 발간을 하다가 후대로 가면서 토르라든가 캡틴 아메리카라든가 배트맨이라든가 슈퍼맨, 원더우먼같이 인기를 끈 멱하이트를 한 캐릭터 작품들이 나오면 그들만의 이슈가 따로 나오죠.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물섬 댕기 그런 식이죠. 근데 Journey into Mystery는 결국에는 가장 킬러 컨텐츠가 토르가 됐나 보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Journey into Mystery의 표지들을 보고 있는데 거의 다 토르가 메인 표지를 장식하고 있네요. 댕기의 킬러는 풀하우스였죠. 그런 식으로요. 전 정말 싫었지만. 왜요? 풀하우스 만화책은 정말 명작입니다. 저는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동아시아와 미국, 유럽의 다른 점인데 앤솔로지로 묶여서 잡지처럼 나오다가도 거기서 한두 작품이 히트를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점점 다른 페이지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작품이 페이지가 아주 가끔씩 등장하고 거의 모든 표지가... 혹은 아예 독립을 해서 셀프 타이틀이라고 하죠. 토르라면 마이티 토르라는 제목이 붙은 타이틀. 그 발간물을 따로 받는 거죠. 메인 이벤트가 됐군요. 62년, 1962년이면 스탠리가 판타스틱4를 내놓고 이제 슬슬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편집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또 갑자기 일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퇴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판타스틱4, 헐크 그 다음으로 정하는 게 토르였습니다. 그렇게 오래됐군요. 전에도 여러 번 말했듯 바빴던 스탠리는 여러 가지 업무 스킬을 썼죠.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그림 작가에게 권리를 많이 위임하는 것도 그 방법이었는데 한번 닥터 스트레인지 회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권리라고 쓰고 업무라고 읽죠. 사실 그게 제커비가 느꼈던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짜증을 낸 증언이 많이 남아있어요. 박정희 같은 거죠. 이때 박정희가 막 들어왔을 때잖아요. 모든 권리를 다 취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권리를 주죠. 그래서 판타스틱4에 등장했던 실버사포 같은 반 악역 반 영웅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제커비의 창작물이었고 그 외에 또 하나는 스크립터라는 보직을 아예 새로 만들어두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이건 뭐냐면 스토리 작가로서 스탠리는 플롯을 짜고 장면을 구상하고 장면에 대한 설명도 적고 대사도 짜고 해서 그림 작가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여기서 분업을 더 할 수 있죠. 자기는 플롯만 만들고 나머지는 스크립터에게 주는 겁니다. 이 분업화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만화계에서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빠르게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스탠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림 작가가 받아볼 대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62년이니까 확실히 빨랐겠네요. 창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창작의 분업이라는 게 얼마나 금긋기 어렵고 되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를 참여하는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라는 걸 몰라요. 예를 들어 작사, 작곡 써 있으면 두 사람 써 있죠. 그 두 사람이 다 만드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업계에 들어가서 가장 크게 충격먹은 게 그거였습니다. 작곡가가 작곡가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대부분의 관련된 수익을 독차지하겠죠. 그리고 옆에는 진짜 손발이 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작곡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통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가요. 기타를 치면서 쿵따리 샤바라 이러면 그걸 노래로 만드는 거야. 옆에서 들러붙어가지고 베이스는 이걸로 깔고 정확히 그 노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보면 되게 불이해 보이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단 스탠은 너무 바빴으니까 데미아노스트 같은 현대미술 작가들도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하는 게 없다고 하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손이상 선생하고 몇 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조영남 씨 망신당했을 때. 자, 그래서 자기는 플로만 만들고요. 나머지는 스크립터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대사를 어떻게 짰는지 칸은 어떻게 나누기로 그림작과 협의를 했는지 이런 건 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 그 스크립터를 맡은 사람은 레리 리버였고요. 스탠리의 동생입니다. 이런 스크립터 일로 작가 데뷔를 했던 사람이에요. 스탠리의 본명이 스탠리 리버였잖아요. 그래서 동생 레리 리버. 물론 형은 나중에 가서 스탠리로 개명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럼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책임이 있다고 연자제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부정 정탁 취업이요? 그렇죠. 판타지 장르를 많이 신는 앤설로지였다고 했죠. 그럼 신화 테마의 토르는 어울렸을 겁니다. 마침 그림작가를 맡은 파트너 제커비의 관심사 중에는 신화도 있었어요. 가만 보면 제커비가 가장 많은 아이디어와 구체화와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리는 타고 놀았다. 그게 노년의 제커비가 많이 억울해하고 자기만의 작품세계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이유 중 하나라고 봐요. 크리에이티브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담당자 2인자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분노가 쌓이죠. 네. 그런데 스탠리한테 본격적으로 짜증내기에는 쟤는 너무 바빠요. 제커비는 51년에 DC에서 알바를 뛰는 때가 있었는데 당시 비너스라는 신화물의 조연으로 토르와 로키의 등장을 그린 적이 있어요. 커비의 신화 취향은 그의 미래주의 회화 취향과 합쳐져서 이후 DC에서는 뉴 가즈라는 걸 그리고 마블에서는 이터널스라는 걸 그리는데 이런 작품들로 발전을 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미래주의 회화 취향을 오마주한 게 이번 러브 앤 썬더 그 글씨 폰트 캡 디자인이죠. 아 그렇군요. 메탈리칸 그때 쓰던 정확하게는 그때의 영향을 받은 것을 다시 영향을 받은 거죠. 70년대 메탈리칸 그런 폰트의 감각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미래주의에서 왔다. 어쨌든 제커비의 취향은 사실 그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신화와 SF의 결합 판타지와 스페이스 오페라의 결합 이후에도 참 여기저기서 많이 시도를 하죠. 저도 늘 신기하게 여겼던 게 저는 어릴 때는 신화를 재미있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수록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언제나 청소년층에는 신화가 팔려요. 그렇죠. 전 그걸 모르고 컸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창작하고 그걸 파는 회사들은 늘 고민인 거죠. 이번에는 신화를 뭘로 바꿔볼까? 마침 1961년에 에리히 폰 데니켄이라는 사람이 신들의 전차라는 불쏘시개 책을 하나 써요. 이게 이제 불쏘시개 책이라는 건 미국의 환단국이 비슷한 거예요. 불쏘시개로 쓸 정도로 쓸모없는 책이라는 그렇죠. 미국의 환단국이 같은 건데 초고대 문명설 음모론을 새피운 최초의 책이에요. 아니 미국의 환단국이가 뭐가 필요해? 사실 미국의 역사는 미만 년이었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문학이 아니라 실제 그 음모론이에요? 나는 문학인 줄 알고 그러니까 미단국이라니 아니 환단국이도 원래는 문학으로 봐야 되는데 문학으로 안 받아들이고 자꾸 역사서로 받아들이잖아요. 물론 쓴 사람은 그렇게 뺑기치려고 했지만 문학으로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읽는 사람이 문학이 아닌가? 진짠가? 진짜야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렇죠. 초고대 문명설이라는 게 음모론 시장이 풀리면서 이 요소가 픽션의 소지가 되죠. 그래서 미국 만화에서는 제커비가 이 요소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 뭐 아틀란티스 류의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그것들을 집대성에서 만들어낸 게 에리폰 데니켄의 신들의 전차 라는 책이에요. 고대 이집트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 근데 사실 그건 외계인들 혹은 신들이 만든 문명이었다. 그렇죠. 이런 설정이죠. 네. 그러니까 DC에서 뉴 갓 새로운 신들 뉴 갓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마블에서 이터널스라는 걸 했을 때 바로 이런 플롯을 써먹어요. 제커비가 이런 설정을 그대로 플롯에 녹여냅니다. 그런 책 제커비의 취향이 정돈된 기점을 보통은 토로로 볼 수가 있어요. 제커비를 비롯해서 신화적 스페이스 오페라 초고대 문명 음모론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초고대 문명 음모론 재밌죠. 아무튼 스탠리는 신화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고 제커비는 그럴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죠. 관심사가 이미 그쪽에 어느 정도 닿아있으니까 그래요. 스탠리의 선택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그리스 로마 대신에 북유럽이었습니다. 네. 깐깐한 사람은 남들 다 쓰는 거 안 쓰죠. 보니까 제커비는 이미 토르 이야기를 그려본 적이 있어요. 둘의 선택은 현대화 리라이팅이었습니다. 보던아이징 신화를 현대화 해보자. 저기 이세계 깽판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런 거죠. 오래전에 이세계의 사람이 건너와서 여기서 깽판을 부렸는데 다시 건너왔다. 2000년 뒤에. 1000년 뒤에. 네. 오피스텔 공사장의 토르가 일을 한 건에 대하여 그렇죠. 이런 중심기둥 다 부숴놓고 왔다고. 너의 망치를 먹고 싶어. 이세계물 제목 지어보는 거예요. 난 읽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 이런 거는 이세계물 제목이라기보다는 라이터 노벨 제목인데 저희 나이에는 그 장르의 분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에 인 마이 해머라는 대사가 등장하긴 해요. 어쨌든 그리하여 62년 8월 저니 인투 미스터리에 13페이지짜리 한 회차 이슈 더 마이티 토오르가 실렸습니다. 오래전에 잊혀진 고대신을 지구로 귀환시켜서 공익을 위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나 이건 슈퍼히어로잖아. 그렇죠. 짜잔. 그리하여 1년 후 어벤져스를 만들 때는 오픈멤버로 발탁이 됩니다. 63년도에 어벤져스의 데뷔차 빌런도 토르에서 가져온 로키였죠. 우리가 아는 그 로키요. 그래서 첫 어벤져스 영화에도 로키가 빌런으로 등장했고요. 어벤져스에 출연한 다음 달 5페이지짜리 Tales of Asgard 즉 배경 설명이 연재가 돼요. 아스가르드가 배경이거든요. 이 코너는 다음 달에 다시 8페이지로 확장이 됩니다.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66년 잡지명이 저니 인투 미스터리에서 Thor로 변경되었습니다. 아 잡지명을 바꿔버렸어요? 네. 댕기가 풀하우스가 되었어요. 그러네요. 보물섬은 제일 인기있던 작품은 뭐였을까요? 보물섬은 너무 제 전세대고 보물섬은 저한테도 전세대예요. 점프나 챔프 아 그렇구나.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볼과 슬램덩크 연재된 시절에는 거의 그것만 보러 빌렸죠. 아 그렇겠네. 그렇게 해서 한 8편 10편 정도가 이슈가 한 번에 실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한 이슈라고 통합 이슈라고 해서 파는 건데 하나가 너무 잘 나가다 못해서 그것만 싣고 나머지는 다른 만화는 한두 편 정도? 데뷔 초기에 토르가 그렇게 잘 나갔군요. 그리고 67년 더 마이티 소르를 상표권으로 신청을 했어요. 70년에 승인까지 났습니다. 야 거기 특허청 일을 늦게 하는 건가요? 3년 걸렸네요. 근데 이게 소르는 신의 이름이잖아요. 마이티 소르 하면 전능한 토르니까 아 그렇겠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상표권 신청하려는 사람 되게 많았겠다. 그러니까요. 앞에 올마이티 지지어스 하면 그렇잖아요. 그걸 상표권으로 고민되지. 그리고 그게 햄버거집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부처님 이런 거 하려는 사람 되게 많았겠다. 그러네요. 자 문제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에게 어떻게 스타일리 스타일을 부여할까죠. 현실성의 탓. 그러니까요. 어벤져스에 토르가 합류한 오프닝 멤버다라고 했을 때 제일 궁금한 거는 다른 히어로하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힘의 격차도 너무 크고. 그렇죠. 아니 당장 토니 스타크는 엄청 정치적인 인물이고 기업의 회장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 다른 멤버들도 다 그런 어떤 냉전 시대의 갑자기 테스트가 있죠. 희생자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신 이러면 그렇죠. 바이킹들의 신 윤호 천년전 신화 스고이 스탠리가 내놓은 해법은 국내에서 상표권 신청하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상표권 될 수 있겠다. 네. 어느 사람을 히어로로 만들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깻잎에 다 붙이려고. 그렇죠. 진미채나 잘 팔 자신 있어. 색채의 차이는 그렇다고 쳐요. 그건 뭐 어떻게 작가 역량에 따라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신은 스탠리처럼 어떤 현실 내에 현실과 연결시키는 그 탯줄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은 신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할까? 어떻게 토르라는 신에게 불완전성을 부여할까? 어떻게 현실은 시궁창을 넣어줄까? 불완전성이 없으면 장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스탠리는 그의 해법은 변신 이었습니다. 변신? 도널드 블레이크라는 의사 초년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아스가르드의 신 번개의 신 토르였는데 집에서 철없이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아버지 오디네에 쫓겨났습니다. 겸허함을 좀 배워라! 그러면서 기억도 지워져서 하버드 의대생 도널드 블레이크로 살다가 근데 그래도 하버드야? 그러니까 말이야. 다리도 절어요. 요즘 한국인들이 다 느끼는 거죠? 오만 미친놈들이 다 하버드 가는구만. 그런 도널드 블레이크가 노르웨이로 휴가를 갔다가 웬 외계종족을 만나서 쫓기는 상황에 놓입니다. 도망을 치다가 토르가 쓰는 망치 묘니르를 발견하지요. 그걸 쥐는 순간 자격이 증명되어 토르로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후로도 도널드 블레이크로 살다가 위급 상황에서 다리를 져니까 지팡이를 쓸 거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저희 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럼요. 지팡이가 많아요. 그 지팡이를 꽝 하고 내려치면 토르로 변신한다. 는 기본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들은 지팡이를 꽝 내려치면 넘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많이 겪은 영화 토르 원의 이야기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도널드 블레이크라는 이름이 완전히 삭제가 됐어요. 1편에만 등장했거든요. 1편 영화를 떠올려면 뮬리네르를 다시 들어올리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서 시리에 억류가 되잖아요. 토르가. 이 컨셉대로라면 도널드 블레이크의 이름이 명화에 되게 많이 나왔어서 마치 슈퍼맨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이 섞여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됐는데 영화부터 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 토르를 꺼내오기 위해서 그때 닥터 셀빅이 셀빅 박사가 대충 주워 섬긴 이름이 있어요. 제인 포스터의 전남친 닥터 도널드 블레이크의 이름을 갖고 와서 사실 이 사람이 닥터 도널드 블레이크인데 지금 정신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일을 꺼내와요. 그때 그 이름을 쓰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천문학자로 설정되었던 천체물리학자죠. 정확히는 천체물리학자로 설정되었던 연인 제인 포스터는 원전에서는 간호사였어요. 원전을 보면 이후 제인 포스터는 도널드 블레이크 나아가 토르와 연인관계가 되었다가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 그러다 헤어져서 친구 사이가 되고 간호사로서도 대성하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한편 사기인지 한 2주일쯤 됐을 때 자기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만나서 카페에 앉았는데 내가 울음쾅쾅토르 신이래. 그렇죠. 그럼 할 거는 당장 갈 곳은 게시판 아니면 트위터죠. 그렇죠. 네이트 판이나 썸남이 자기소개를 신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어쨌든 하지만 이제 토르가 인기를 얻어가면서 도널드 블레이크라는 아이덴티티는 점차 거추장스러워졌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점차 흐려져서 토르만이 남고 도널드 블레이크는 별도의 분류된 인격과 육체를 얻어 빠져나가고 별도의 인간이 되고 버렸군요. 네. 이게 또 배트맨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네요. 본체와 배트맨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예 그걸 버려버렸네요. 민간인은. 이 경우엔 그렇게 됐죠. 결국엔 신이니까 분멸자만 남고 필멸자는 자기의 삶을 살려간 거죠. 토르 제인포스터 로키 오딘 등의 캐릭터들이 이 신화 모더나이징 리라이팅 프로젝트의 초기에 데뷔했죠. 70년에는 발키리라는 캐릭터가 이 프랜차이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부교롭 신화로 장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탈탈 털어먹어야죠. 자 오딘을 비롯한 아스가르드 신들 소속의 전사 중에서 여성 전사들의 명칭인 발키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발키리에게는 그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신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전투 중에 명예롭게 죽은 전사들의 영혼을 모아서 그 천당으로 데려오는데 그 천당은 전사의 천당이에요. 전투 훈련과 파티만 있어요. 그렇죠. 오훈천에요. 네. 아주 유명한 곳이죠. 돼지고기가 계속 살이 재생되고 먹은 보람이 없네요. 잘 먹고 나가서 전투 훈련이랍시고 모의전투하다가 나쁜데 먹었는데 다시 있어. 그러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야. 난 내내 싸우다가 밤 되면 죽은 애들이 살아나요. 다 같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는 살이 계속 생겨난대요. 다음 날에 다시 모의전투한다고 또 서로 죽고 죽여요. 그러고 가면 다시 살아나서 다 같이 잔치를 즐기는 거죠. 그거는 거의 모탈 컴패스 세계관인데요. 어제 다 해체시켜놨더니 오늘 또 나한테 달러붙잖아. 이게 이게 정주 문명이 유명 문명의 천국을 보는 기분인 거야. 저 새끼들은 살아나. 그러니까 돼지의 신은 뭐라는가라는 궁금증이 필요한데 돼지한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신화 속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리파인을 해서 만화에 집어넣은 사람은 로이 토마스와 존 부셰마입니다. 로이 토마스는 스탠리의 후임 편집장이에요. 네. 존 부셰마는 제커비 다음대의 마블 그림노예였습니다. 자 발키리는 인명이 아니라 직책의 명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훈처 공무원 마블 만화에 처음 등장한 발키리 또한 발키리 중 하나여서 호칭이 발키리라는 식의 묘사였습니다. 무책임하죠. 공무원더러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매우 비인격적인 대우죠. 처음에는 토르의 이봐 상병 네. 얼마 전에 판사 이름이 심판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현소막이 붙었는데 심판 판사 이명 이렇게 현소막이 붙었더라고요. 딱 저지먼트 두 잡이 낮에 재판 밤에 심판 처음에는 토르의 초기 모델을 따라해서 사만다 패링턴 바바라 노리스 같은 인물이 발키리로서의 힘을 얻어서 변신하면서 활동하는 시기였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런 설정이 과거에 유산이 됐고요. 현재 정립된 설정에서 발키리의 본명은 브룬 힐데 에요. 사실 이 이름은 게르만서사시 니벨룬겐의 반지에 등장하는 이름이죠. 발키리도 원래 니벨룬겐의 반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에 발키리들이 등장하는 하긴 하죠.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니벨룬겐의 반지라고 있더라. 그래요? 늙으니까 읽다 마는 느낌이에요. 왜? 니벨룬겐이 아니야. 내가 읽을 땐 설정상 영화의 발키리의 본명도 이것이긴 한데 나오진 않죠. 우리 때는 사실 발키리 하면 스플래시 데미지 밖에 안 떠올라서 우리 세대는 공대공 유닛 그래서인지 브룬 힐데 개인의 스토리와 설정을 작가들이 특히 로이 토마스를 비롯한 작가들이 짤 때는 그러게 그 게임도 부결없이 엄청 많이 땡겨졌습니다. 지그문트 시그린데 지그프리트 등 리벨룬겐의 반지와 게르만 초기 역사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걸 갖고 와서 만든 거죠. 지난 시간에 닥터 스트레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컨셉이 비주얼 아트로 체화되는 과정 같은 걸 봤어요. 네. 처음에 그린랜턴을 영화하면서 프로덕션이 기대했던 것도 그거였겠죠. 이 체화된 비주얼이 사람들에게 매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녹색을 보고 잠만 잤다. 반지만 닦았다. 눈이 편안해서 목요일에 토르가 당신은 말하네요 생선. 영화화된 토르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도 저는 그게 있었다고 봐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비주얼로서의 완결성이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이 장르의 작품들에서 생각할 수 있는 비교적 비슷한 그 색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배트맨 보러 갈 때 어둡겠지 라고 예측하고 가는 것처럼 토르를 볼 때도 어떤 색감을 기대한 날까요? 그러면 토르는 영화 네 편이 모두 다 반짝반짝한 색감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오래된 회화 같은 구도를 중간중간 넣잖아요. 그래서 스탠리와 레리리버가 대사를 만들 때도 토르와 아스가르드 쪽은 고어 형태를 많이 써요. 네. 좀 고풍스러운 말을 많이 써요. 유 대신에 띠이를 쓰는 경우가 꽤 많고 특히 라그나노크에서 토르가 각성하고 다리로 뛰어내리는 씬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잡아가지고 마치 옛날 유럽의 회화 같은 느낌으로 박아넣고 그러잖아요. 같은 남독인 4번째 영화에도 그런 구도가 좀 나오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히트한 그때깔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 수트 디자인도 사실은 제커비의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XSFM 입니다. 하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엔 둘을 두 개의 손길엔 셋을 요양보호사 한 분 더 영양사 한 분 더 안전과 안락함을 꿈꾸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양주 예가 요양원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밥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진 웰빈 간식 푸르넥 그렇죠 과일은 누구나 먹어야 됩니다 돼지는 천국에 가면 새로 생깁니다만 과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바랄라에서는 푸르넥도 재생될까 그건 바랄라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시고 드시면 없어지니까 또 사셔야 돼요 시중에 건조 스낵에 알 수 없는 식감과 맛을 부정해버린 덕질인의 최애 간식 아직도 그런가요 과자는 싫어해도 푸르넥은 들어간다는 신묘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과일을 사용하고 과일 이외의 것은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과일 칩입니다 화이트 초코와 다크 초코 믹스 버전도 있으니까 이것도 섞어서 사주시면 가끔 건조과일만 먹다가 이런 것도 1탄 하면 또 재밌잖아요 요즘은 건조기기들이 좋은 게 많이 보급이 돼서 시장에서도 멋진 맛을 가진 이것저것 다 말려놓은 어떤 것들을 먹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퀄리티는 훨씬 우수한 적에 그렇습니다 건조과일 잔뜩 쟁여놓으면 집에서 누워서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먹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 덜한 기분은 정말 좋아요 네 프로넥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에요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자 북유럽 신화 얘기를 북극 소장 없이 하고 있는 스판덱스 영웅전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그럼 스탠덱은 왜 북유럽 신화를 골랐을까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집에 이케아가 너무 많아서 그쵸 이케아 디스 이케아 댄 그거 언제 느끼는 줄 알아요 부러졌을 때 앉았는데 억 아니요 저는 서랍 열었는데 기억자로 꺾인 육모렌치가 12개쯤 있을 때 잉바르 이 새끼 유럽 문명의 영향을 잉발로 미국 문명의 이케아는 75년의 문나이트를 통해서 이집트 신화의 요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오히려 유럽 미국 문명에 끼친 영향력으로 보면 이집트보다는 좀 게르만 문명이 더 많죠 그래서 오히려 토르는 슈퍼히어로에 들어온 게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마블만 하고 있었겠어요 DC만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때 수많은 애들이 신화를 가져와서 뭔가 만화를 만들려는 장사를 하고 있었겠죠 거기서 아직 안 팔린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북유럽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이집트는 이미 써먹고 있기도 하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 귀찮아 근데 북유럽은 조금 괜찮아 왜냐면 우리 백인들 중 상당수가 개렴한 게야 할아버지한테 일단 물어본 걸로 시작하면 돼 공부 참 쉽게 하네요 도서관 가서 하지 갔겠죠 거기도 갔겠지 이 신들의 이름이 현재 일주일의 명칭에도 반영이 돼 있죠 그렇습니까 영어 명칭을 볼까요 화요일 Tuesday 티르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불의 전차를 타고 전쟁신이에요 티르의 영국 쪽 명칭이 TU였거든요 수요일 Wednesday 이건 이제 오딘에서 왔죠 아 그래요 목요일 Thursday는 토르에서 왔죠 아 진짜요 네 Thor day에요 그리고 Wednesday는 원래 오딘이 우탄 우듬 이런 식으로도 발음이 변형이 됐는데 왠지 데는 결국 오딘이에요 금요일 프라이데이는 프레이크 혹은 프레이아에서 왔습니다 둘 중 하나가 확실한데 둘 중 뭐가 맞는지는 모르고요 두 인명이 같은 거라는 주장도 있어요 태양과 달에서 온 일요일 월요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투르누스에서 가져온 토요일만 예외했고 나머지는 다 북유럽 신화에서 왔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또한 사투르누스는 크로노스잖아요 응 크로노스는 농사의 신이잖아 응 왜 노는 날에 그런 걸 갖다 붙였을까 그땐 안 놀았나 보죠 아 맞다 그땐 안 놀았지 당장 20년 전말에도 저희도 안 놀았어요 전투농사였구나 전투농사 저희도 안 놀았어요 그렇구나 CA하고 그랬죠 크리스마스 트리 또한 이 노르드 신화 문화권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북유럽 문화권의 마을 나무 우리식으로 하면 당산나무 거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설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침엽수잖아 현대 판타지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엘프와 드워프의 개념 이것도 북유럽 노르드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어? JRR 톨킨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가 여기서 가져왔어요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 사시는 분한테 들었던 적이 있어요 동네 꼬마 애들이 물어본다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왜 이렇게 생겼냐 응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면 침엽수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응 근데 이제 필리핀은 이제 제일 큰 명절이니까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북유럽 신화 문화권에서 핀란드는 빠집니다 핀란드는 그때 소련인 정복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들은 우라랄 계통 백인이에요 시베리아 쪽에서 건너온 핀족이라고 해서 아예 신화와 문화가 달라요 그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달라요 음 노르웨이 스웨덴은 이쪽인데 핀족이 주류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에요 자 엘프 두워프 두워프라면 유용한 물건을 뚝딱 만들어내는 장인 종족이죠 네 엘프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면 뭐 큰 경우가 있고 큰 엘프와 작은 엘프가 있습니다 작은 조그만 경우 조그만 경우는 지금은 페오리라고 부르죠 요정 틴커벨 엘프라는 게 사실 직역하면 요정인과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는 일본 때문에 자꾸 예쁜 애플만 생각하긴 하는데 아 그래요 이 두 가지 또한 북유럽 신화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프의 경우에는 이제 톨킹과 그 후대 작가들을 거치면서 현재의 장수 종족 엘프랑 작고 날개 달린 장난꾸러기 페오리 페오리의 이미지로 분화를 했고 그 아이슬란드에는 아직도 페오리형 엘프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류의 책 있잖아요 어디서 네시가 발견되었다 어디서 서린이 발견되었다 이런 류의 거기 항상 어디서 요정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클립도 있었어요 웬만하면 아이슬란드일 거예요 한국인들이 풍수지리 믿듯 한국인과 중국인이 관상 믿듯 아 진짜 믿는다고요? 진짜로 엘프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근데 한국인이 풍수지리 를 믿는다는 말은 틀렸죠 뭐가요? 왜냐면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풍수지리 정반대로 지어져 있잖아요 아 네 그렇다 네 북향 대수 임산으로 아이슬란드가 유럽에서 변방 중에 변방이잖아요 그래서 바이킹 시절에 DNA를 많이 갖고 있어요 심지어 거기 사는 사람이 대통령도 됐잖아요 이번에 지금 아파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아이슬란드 얘기하고 있어요 요정 외에도 아이슬란드에서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럼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됐겠지 요정 외에도 요정을 믿는 거 외에도 성을 짓는 방식 축조 말고 건설 말고 이름 위에 붙는 성을 짓는 방식이 여기는 아직도 바이킹식이에요 토르는 오딘의 아들이니까 오딘슨이죠 로키도 오딘의 아들이니까 오딘슨인데 로키가 삐뚤게 올라가서 나는 어차피 양자일 뿐이라고 이러고서 자기 친부 이름을 얘기할 때는 로키 라우페이손이라고 하죠 손과 도티를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름 뒤에 붙여서 자기 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축구선수 이름에서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죠 손씨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센스에이트라는 드라마에 라일리라는 아이슬란드 출신 DJ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풀림이 딱 한 번 나와요 라일리 굿나르도티르 그러면 알 수 있죠 아버지 이름이 굿나르구나 근데 만약에 라일리가 나중에 에릭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에릭 라일리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그렇고요 흔히 이 북유럽 신화라고 부르는 게르만 신화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독일 북부를 위주로 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과 잉글랜드와 아이슬란드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민족문화의 증거죠 스칸디나비아의 게르만은 특별하게 바이킹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도 목축도 힘들어요 그러면 약탈과 이주가 답입니다 모든 유목 운명이 모자란 산물이 있잖아요 총원이나 사막이나 네 툰드라에서 산물이 모자라니까 약탈과 교역을 하죠 이 중에서 약탈에 좀 더 방점이 찍혀있던 경우가 바이킹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류 역사의 패턴이에요 유목문명은 일단 정주문명과 교역을 하든지 아니면 정주문명을 털어먹어요 그러니까 교역은 문화로도 하지만 전쟁으로도 하죠 병장기로도 하죠 근데 이제 병장기 쪽이 좀 더 익숙했던 양반들이 있던 거죠 네 아라비아 반도의 사람들은 교역을 좀 많이 했던 거고 그렇죠 몽골 총원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 툰드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약탈을 좀 더 많이 했던 거고 하지만 언제나 겹쳐있습니다 네 교역 많이 하는 양반들은 교역하다 말고 안 풀리면 전쟁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보통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다가 싸움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싸우다가 정도라서 교역하고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줄이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뭐 하다가 싸울 때는 삿대질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삿대질부터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질문하세요라고 사퇴 질래요 북향 남양에 살아서 그래요 아니지 북향 그러니까 풍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배수 임산에 살아서 네 거기 요정이 사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유목문명 중에서도 강 위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삿밑에 있는 배수 임산이 아 그렇지 배수 임산이 아니지 어쨌든 북향에 살잖아요 그럼 이제 하수구 위에서 떠 있는 아이슬란드 가고 싶어 애니웨이 아무튼 유혹문명 중에서도 유달리 험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바이킹은 전투민족이 됐잖아요 네 약탈과 탐험을 위해 하도 멀리까지 다니다 보니까 뭐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를 처음 발견하고 이집트에도 약탈하러 쳐들어갔고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에도 외부인으로서 처음 발을 디뎠죠 그 빌란드라고 하나요? 그 유적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죠 지금 확실한 게 두 개인가가 이미 발견이 됐고 계속 나올 거라고 하죠 그리고 바이킹과 그들이 속한 게르만족의 신앙이 토르가 등장하는 북유럽 신화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현재 독일 북부가 보통 스타팅 포인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 것들이라는 의미로 노르드가 붙은 거예요 노르드가 노르스의 어머니니까요 이게 이제 하나의 경구가 된 거죠 북에서 쳐들어온다 아 그렇구나 그 유구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게르만이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로마를 멸망시킨 북쪽 것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화가 이제 내용이 풍부하고 깊기로는 이제 메소아메리카의 신화들도 대단한데 왜 아즈텍 신화는 장사를 잘 안 하냐 왜냐면 이 양반들은 정벌을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깡패 얘기가 주로 퍼집니다 인류는 자기 대륙 내에서만 지고 못 갔으니까 한국에서는 토르 영화 개봉 전에는 노르드 신화가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몇몇 성적인 내용만 검열을 하면 어린이에게 읽히기 좋은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노르드 신화는 세계관 전체가 어두워요 어둡고 어둡고 또 어두워요 밤이 길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헛소리인 게 나도 겁내 길기 때문에 그렇죠 길 땐 길죠 이 신화는 서사 전체가 세계 멸망을 향해 달려가요 그걸 막으려 드는데 막지 못해요 달려가요 완결된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서사가 망하는 서사인 거예요 세상은 망할 거야 화 망했잖아 우린 그 망한 뒤에 역사야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르의 캐릭터도 그걸 보여주죠 망할 거야 이러면서 운동 안 하죠 정말 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촬영 기간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몸을 바꿨대 아 근데 아 그거 바디스투예요 아 그래요? 그 살찐 거는 바디스투고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몸 너무 예뻐요 진짜 여튼 자 이 신화 노르드 신화에서는 신도 몇 가지 종족이 있긴 해요 그렇습니까 메인 주인공들이 속한 게 애씨르 신족이고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애씨르의 나라는 그래서 명칭이 아스가르드예요 여기에 뭐 서브 주인공적인 만일의 신족이 있고 네 여기 뭐 폭풍 거인 있고 화염 거인 나오고 서리 거인 나오고 하는 그 적대 신들 혹은 적대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요 이런 등장 신들이 태어나는 창세 파트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딘, 토르, 티르, 프리가 등의 주인공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부흥 파트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들이 싸그리다 망해버리는 멸망 파트가 있습니다 갑자기 부흥 파트 내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라그나로크를 대비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라그나로크가 와요 싹 다 망해요 네 멸망 파트의 명칭이 그 라그나로크 혹은 라그나로크 그래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2에 보면은 오딘 탔을 때 가자 라그나로크 이렇게 얘기하죠 망하러 가자 네 다 죽일 거야 이런 소리죠 아브라함 계통 중교의 하르마 계동과는 다릅니다 하르마 계동은 선과 악이 최종전을 펼쳐서 선이 승리한 건데 라그나로크는 선악 구분 대신에 진영 구분이 좀 더 뚜렷하고요 싸움의 결과로 양진영 다 망해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국산 게임 라그나로크 광고를 볼 때 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저렇게 귀엽게 만들어놨지 그럴 거면 저런 제목이 아닌 게 맞지 않나 근데 망하기 직전에 그동안 참았던 귀여움을 발산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일주일만 남아있다면 코미콘에 가겠다는 그렇죠 코스프레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면에 있는 귀여움을 참으며 살아왔는데 어차피 일주일 뒤에 망한다면 난 사실 이러고 싶었죠 이러면서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코미콘에 갈 때는 어떻게 치장을 하면 좋을까 최근의 정답 코에다가 데오도란티를 발라라 왜요? 아무도 안 신는다 코스프레 옷은 기본적으로 안 빨아요 망가질까봐 근데 그게 양덕들의 흔한 고정관념이죠 이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도 잘 안 신는 편이다 코미콘에 갈 때 데오도란티를 바르기 적당한 위치는 코미트 라그나로크에서 써먹을 병력이 있으니 그게 바로 바랄라에서 싸우고 줄창 먹고 하고 있는 그 전사들이죠 데리고 와요 그러려고 발키리가 모아온 거예요 아 발키리가 잘해주는데도 발키리가 리크루팅해온 그 전사들은 바랄라에서 먹고 싸우고 먹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이때 라그나로크 때 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력으로 쓰려고 목적은 그냥 보훈이 아니네 그 이후에 라그나로크 다 망한 이후에 에필로그처럼 붙은 부분에 벨숭사가 혹은 볼숭사가라고 하는데 이 파트는 단군 신화랑 비슷합니다 신화와 역사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게르만 고대사사시 니벨론겐의 반지가 노르단고기예요? 창작될 때도 벨숭사가의 요소 일부가 들어갔어요 볼성사 남네요 그러게요 게르만족의 고대 역사를 연구할 때 사료로서 취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신화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은유하고 있다 벨숭사가는 그런데 그 벨숭사가의 시작은 라그나로크 이후라는 거죠 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창세가 있다 신들이 다 멸망하고 이제부터 인간들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신들의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환웅과 인간의 싸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자가격리부터? 네네 좋습니다 아무 말이나 한다 진짜 비건들의 자가격리 그리고 라그나로크는 창세 파트부터 예언이 됐다고 했죠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오디는 어떻게 죽고 토르는 어떻게 죽고 티르는 어떻게 죽을 거고 아 데스티네이션 그건 다 로키의 아들 펜리르라는 이 거대 늑대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등등이 스포일러가 된 상태에서 신화가 전개가 돼요 자 그럼 신들은 이걸 막으려고 펜리르를 가두고 묶어놓지만 야 이 기법이 수천 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건 오히려 로키와 펜리르가 원한을 품고 라그나로크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죠 이런 스토리가 우리가 아는 게 다 그렇잖아요 결말을 알려주면 그걸 말대로 가게 돼 있다 아이러니 요소죠 결말을 알려줬기 때문이기도 하죠 즉 북유럽 신화 노르드 신화에는 전지와 전능을 모두 갖춘 신이 없어요 그 아빠 죽인 글신화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한둘이겠어요 그런 놈이 아니 진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랑 잔 오이디프스 네 오이디프스도 똑같은 형태잖아요 신탁을 듣고 그걸 피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행동 때문에 더 신탁이 이루어진 오이디프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말 안 했으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죠 그렇죠 듣지 말걸 에이씨 이 노르드 신화에는 전지와 전능을 다 갖춘 그런 신이 없어요 전지성은 올파더 즉 모든 것의 아버지인 주신 오딘이 갖고 있는데 오딘조차 전지성을 기본 속성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죠 세계수에 목이 매달려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반 죽었다가 한쪽 눈을 대가로 바친 후에야 얻은 속성이에요 반면 전쟁신인 티르와 번개신 그래서 농업신이기도 한 토르는 번개는 질서를 고정시키잖아요 그래서 농업신인 거예요 네 옛날 사람들이 그걸 알고 번개가 치면 농사가 잘됐으니까 번개가 많이 쳤으면 그 경험적인 생각을 가지고 토르의 가오는 농업의 가오예요 콩을 씹는 법을 몰랐던 거겠죠 그렇죠 지난주 농축할름 참고 몬승기후니까 아니니까 그렇구나 춥잖아 그러니까 번개가 필요하지 이들은 강력한 대신 지성에서 많이 딸리고요 그러게요 콩 씹는데 콩이 났으면 노략질 안 했겠지 맞네요 근데 많이 안 나니까 근데 지성이 딸리는데 하버드는 어떻게 갔대 인간보단 난 거지 그래도 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부정입학 오딘 다음가는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로키 부정입학 태생부터 장난과 거짓의 신이기도 한데다가 라그나로크 예언 때문에 거듭되는 차별과 박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망해버리라는 마음만 크고 묘하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의 관계하고 비슷비슷하네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공묘시키진 않았죠 노르드 신들은 신답지 않게 불완전함이 있었고요 어쩌면 이런 속성에 스테인리가 끌렸을 수도 있어요 XSFM입니다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다 색상까지 향기까지 식감까지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그래도 노르드 신화의 완전성을 보여준 신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딘의 아들 중 하나인 말드르 혹은 말두르입니다 빛의 신이라고도 하고 정의의 신이라고도 하고 그런 속성 따위 없이 완전한 신이라고도 해요 그 말두르의 아들이 포르세티라는 법의 신이거든요 포르세티 아들이 법의 신이에요 제가 이제 그 신화에 대한 지식이 좀 짧긴 짧은데 신 주제에 법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보다는 법을 관장하는 신이 오딘데에서 나오지 않고 그 손자데에서 나왔다는 것을 놀라야죠 그래요? 늦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이런 속성 때문에 포르세티가 법의 신이잖아요 아이슬란드 대통령의 명칭이 포르세티 아이슬란드입니다 헐 말들은 그래서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신인 것 같아요 외모도 아름답고 판결도 공정하고 지혜도 짱이고 성격도 좋았대요 그럼 그 나라 대통령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포르세티가 정의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그거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땐 그랬으니까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같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언어 습관이 남아서 지금까지 오는 거지 선함과 완벽함 때문에 발드르는 그 세상 모든 것에게서 칭송받는 신이었어요 아 가방 근데 라그나로크 예언에 따르면 발드르가 죽는 것이 라그나로크의 본격적인 시작인 거예요 네 과연 역시나 발드르가 나이 들어갈수록 악몽을 꾸고 점점 안 좋은 징조가 보여요 잘생기고 판결 잘하고 겁내 똑똑하고 성격 좋은 신이 완벽한 신이 그래서 오딘의 아내 발드르의 어머니인 프리가 혹은 프레이아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발드르를 죽이지 않을 것을 존경시키게 해서 맹세를 받아내요 헐 하나하나 연판장 그래서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와 지구 최강을 영업으로 어머니가 영업을 지구 최강을 달성할 수도 있군요 야 이 어머니는 보험의 신이죠 그러니까요 젤스에서 최강이 아니고 영업을 통해서 지구 최강의 서약사를 받아낸 거네요 그러니까 사고험을 국민연금급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예요 최강이라는 게 너무 그리고 시간도 많아 노인네 주제에 신들은 발드르가 불사가 됐잖아 그래서 그걸 축하하는 의미로 온갖 것을 발드르에게 던지는 것을 축제로 삼았어요 또라이 새끼야 진짜 생일인가요? 아무리 얹어도 해를 입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프리가 혹은 프레기가 하나 빼먹은 게 있으니 겨우사리였습니다 겨우사리? 그 밑에 있으면 키스한다 그 녀석이요 그 겨우사리요 미술토 겨우사리한테는 영업위에 실패했어요 빼먹었다는 판본도 있고 무시했다는 판본도 있고 그래서 로키는 지금 라그나로크로 불러오고 싶은 로키는 발드르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우사리로 창 혹은 화살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들이 발드르 투척제를 하고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조던 1도 던지고 마우스도 던지고 윤재민도 던지고 근데 어머니는 조던 1부터 조던 37까지는 다 영업을 해놨는데 영업을 해놨는데 거의 풀떼기를 안 해가지고 예언에 따르면 발드르를 죽이는 자는 그의 형제인 호드라는 신인데 그런 예언을 받기도 했고 호드는 장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숙제에 먹기고 그냥 구석에 혼자 놀고 있었는데 아이구나 변장한 로키가 나와서 겨우사리를 딱 호드에게 쥐어주면서 발드르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저쪽으로 한번 던져봐 너도 같이 놀자 다 던지잖아 너도 이거 던져 눈 안 보인다고 차별받으면 되겠니 자기도 같이 놀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겨우사리를 던져요 발드르가 거기에 찔려 죽습니다 이런 천하의 나쁜 놈 실제로는 아마도 미스톨토가 아닐 수도 있고 아무래도 어머니가 북유럽만 살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식생만 케어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본에 있는 털진드기 뭐 이런 거한테는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랬겠죠 그럼 바로 쯔쯔 가무시죠 네 뭐 미나리라든가 얘기 안 할 거는 많죠 돈나물이라든가 네 고수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지 언제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간 닫아간다 라그나로크가 미안하지도 않아 이젠 라그나로크가 촉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키는 왜 지가 안 던졌을까요? 자기는 아마도 맹세를 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호드로 하여금 호드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아 그렇겠구나 어쨌든 발드르가 죽었어 패닉에 빠진 신들 이미 빡쳐있던 로키 때는 지금이다 로키가 풀어줘서 드디어 분노를 해방시킬 수 있게 된 펜리르 여기에 원래부터 신들의 적이었던 서리거인, 폭풍거인, 화염거인 등의 거인족들이 얽히면서 모두가 공묘하는 전쟁인 라그나로크가 짜잔 하고 열렸습니다 우리가 영화 토르나 영화 어벤져스에서 본 로키 캐릭터의 영미남은 실제 로키 신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온 거군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고서 짜잔 세계는 멸망했습니다 라그나로크 그래서 노르드 신화에 따르면 현재의 세계는 라그나로크 이후의 세계입니다 빛과 정의와 공정의 신이 사망한 후의 세계예요 그런 논평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약탈을 주로 많이 하는 종족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밝게 내다보지 않았다 정치를 할 때 왜냐하면 내 손에 피 묻히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느낌에 늘 지배당하고 있어서 짧게만 줄이면 이런 거예요 신화에도 그런 감성이 반영돼 있다고 쉽게 설명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약탈 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혹은 누가 날 약탈하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신화에서 노르드 신화에서는 발드르가 부활에 돌아와 빛의 세상을 건설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메시아는 발드르예요 발드르 부대의 신화를 현대 종교로서 믿는 신앙 신이교주의를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북유럽의 신이교주의 종파들의 신앙 또한 발드르의 부활로 결론이 납니다 음 이런 단체들은 아싸트루 즉 애씨르 신앙 애씨르 믿음 이라는 단어로 자신들의 종교를 지칭을 해요 아직도 이 종교가 작지 않은 모양이에요 작아요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존재하기는 해요 어떤 감성을 건드리느냐 민족주의를 건드리죠 그죠 종교와 민족주의는 떼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특히나 신이교주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토르 영화 3편 라그나로크에서 중요하게 쓰였던 곡 기억하십니까 아아아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런트 송 네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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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970년작이에요 영국에서 나왔죠 그 노래 나오는 순간 약간 소름 돋잖아요 이게 영국 및 북유럽에서는 바이킹 메탈 혹은 페이건 메탈이라고 하는 하위 장르의 조상이거든요 그 음식이 뜨거운 줄 알고 먹었는데 차가울 때 나오는 소리죠 저는 그래요 이미그런트 송은 이게 뭔 얘기냐면 북유럽 바이킹들이 약탈과 이주를 위해 브리튼 섬에 대규모로 정착하던 9세기의 데이주예요 그 당시를 배경으로 상상한 곡이에요 스코틀랜드에 닿았을 때 그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인들이 느꼈던 저 노르드 것들의 야만스러움 북에서 왔어요 혹은 그 노르드인들이 여기는 그나마 우리 땅보다 낫다며 신나하던 그 감성을 상상해서 녹여낸 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영국 밴드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침략한 바이킹의 심경의 노래를 만들어서 또 그게 히트를 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현대 영국인 노르드계도 많이 섞여있죠 노르망디가 왜 노르망디겠어요 거기도 노르드족이 정착한 땅이어서인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라는 게 결국은 너무 많이 섞이고 재미있어지는 게 미국 컨츄리의 주제를 보면 나라 지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약탈자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충실하면 여길 떠나자 그렇죠 주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라든가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밴드가 부산에 상륙한 일본 침략자의 심경을 노래한 노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혈통적 문화적으로는 노르디인의 후손이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9세기에 프랑스 서북부의 노르망디가 노르드족들이 이주하면서 노르망디가 됐어요 자민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출마한 건 그런 의미를 가진 퍼포먼스군요 이미그런트 캔드베이트 600년 전 외구를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문화가 뒤섞이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침략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들에게는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우리 외할아버지랑 친할아버지랑 싸운 거다 그렇게 보는 거지 어쨌든 이 곡에서 발전을 거듭해서 10년 후 80년대가 되면 노르드 신화와 고대사를 주제로 하는 메탈 하위 장르가 나온 거죠 마이킹메탈 페이건메탈 그렇죠 노르딕메탈 노르딕메탈 이 과정에서 미국의 토르만화가 영향을 줬다는 연구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밴드들은 손희상 선생이 좋아했지요 그중에서 신이교주의 쪽으로 아사트루 쪽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손희상은 신이교 좋아하죠 그리고 신이교주의는 고대의 신앙을 되살린다라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했던 아메리카 대륙의 위칸 같은 극소수만 제외하면 대부분 민족주의랑 결부가 됩니다 신이교주의는 민족주의와 결부된다 그래서 극우적인 세계관으로 연결되지요 현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알아서 진화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외국놈들 다 몰아내고 아사트루를 복원하자 자기네 신화를 예찬하다 보니까 민족성을 띄게 되는군요 이것보다 훨씬 정도는 낮지만 한국에서 천도교는 약간 민족주의 색채 같겠죠 외국놈들을 쳐들어가던 민족인데 누굴 더 몰아내고 어쩌면 이들에게 토르 영화는 만화에도 도입이 되었던 발들의 캐릭터가 없는 데다가 아마도 다음에 소개할 캐릭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판덱스 영웅전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영화가 망했다고 덕지리니 원고를 짧게 써올까요 아 그렇죠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실 스판덱스 영전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캐릭터의 기원 문화적 배경 이런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함정은 저는 실제로 평소보다는 짧게 써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그만 좀 끼어들어 그런 법은 법의 신도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에는 저희가 진짜로 안 껴드릴게요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맹세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라그나노크죠 넌 내 손에 죽어요 어차피 다 망해 내일 이 시간 농축 칼럼 두 번째 이야기 조금 다른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콩 아닌가요? 네 콩 얘기 조금만 하고요 콩 얘기도 이어서 하죠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윤석열의 레이터하고 콩 얘기는 콩콩조리 할걸 덕진이었습니다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후 bor trat &